뇌전증 즉 간질 치료를 위해 뇌의 일부를 절제해도 정상 기억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신경학적 원리를 국내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공동연구팀은 치료를 위해 뇌의 해마 일부를 절제한 뇌전증 환자 30여 명을 분석해 이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축지협 일부를 절제한 뒤 평균 6년 이상 기억기능을 유지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수술 부위의 반대쪽 해마 활성도가 강할수록 기억기능이 좋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해마의 일부분이 없더라도 뇌의 다른 부위가 이를 보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뇌전증 치료법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